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한다고 인터넷에 소개된 마을, 슈트란베르크를 찾았다. 소개된 대로 마을은 한 톡의 그림이다. 여행자들을 따라서 마을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. 아니다. 마을이 그림인데 베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. 위에서 내려다보니 또 다른 풍경화가 펼쳐진다. 어떤 화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? 이 마을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다고 해서 한 가게에 들렀다. 사람들이 팬케이크처럼 생긴 과자를 열심히 구워내고 있다. 구워진 과자는 컵에 넣어 귀처럼 만든다. 과자 이름도 슈트란베르크의 귀란다. 밀가루 반죽에 꿀과 향신료, 생강 등을 곁들여 만든다는 이 과자에는 슬픈 사연이 있었다. 이 과자들은 몽골족을 물리치고 승리를 기뻐하며 이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. 이제는 방문객은 물론 유럽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이 마을의 상징이 됐다. 이후에 마을의 상징이 됐다. 이번에는 마을의 상징이 됐다. 감사합니다.